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총파업은 엄밀히 말하자면 집단휴진인데요. 이번에 이를 그만두자는 논의가 나오는 대상에는 개원이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근로자가 아닌 만큼 파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자영업자여서 휴진에 따른 손실을 전부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번 집단휴진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합의가 전혀 없었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또 다른 의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 개선 사항은 전부 정책에 반영 중이라 밝혔는데요. 사직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온 만큼 현재의 교착상태에 하루빨리 진전이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사직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